오늘도 아침에 기대빵을 몰고 첫번째 화를 시작하고 온통이 한 손에 알토네리 샀어 피곤해 참깨뿐 우리의 배 속이 가면 나는 꿈에서 만나 아참 내 손이 지나치고 아아 피곤해 별명이 별명이 그의 그 날은 그의 로 작말이야 해낼이 무너지니봐로 그것도 넌 나 피곤해 봄 G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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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ga 우리 사랑에 먹은 것만 갖고 방역 어 아, 오오. 한 번 있는 것 같아 그니터너로 보고 간만 달랐어 그니터너로 보고 간만 달랐어 그니터너로 해도 된다 오오오오! 여러분 이 노래를 해줘야 돼요? 그녀 좋아해? 저는 좋은 게 뭐 이유가 있겠네. 그러니까 이 노래 제가 마사를 쓴다고 생각하는 걸 썼거든요. 그래서 마사 읽어보면은 약간 제가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만난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. 아, 마사를. 어떤 사람이 나를 지나쳤는데 내가 만들기. 아, 몰라. 와. 강세원이에요. 이런 장면 쓴 거예요. 워낙. 네, 운명이. 그래서 운명이에요, 제목이.